안녕하십니까 수원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나기태 부원장입니다. 네 MC 나누리입니다. 보훈장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줄기세포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달라요. 뭐가 궁금하시죠 오늘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라고 치니까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요. 혹시 관절염에 하는 줄기세포가 주사 말고 또 어떤 치료가 있는지? 관절염 줄기세포는 흔히 카티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태반유래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세총공술을 한 부위에 이식을 시켜주는 수술이에요. 주사치료가 아니고 수술이 있죠. 그러면 이게 하나는 수술 하나는 주사 네 완전히 다른 치료예요 이거는. 작은 골수는 주사를 관절강에다 넣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지만 카티스템은 무릎관절염이 생긴 부위를 3-4mm 정도 되는 구멍을 여러 개 낸 다음에 그 구멍 안에 줄기세포들을 채워놓고 연골이 자라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치료인 거죠. 이게 회복기간이든 뭐든 뭐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생생활이 가능하고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치료는 6주에서 8주가 목발을 짚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6-8주 동안 뼈에다 구멍 뚫어놓은 데서 연골이 자라나올 때까지 체중 부활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목발을 써야 되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입원 기간도 완전히 다르죠. 비맥 같은 경우는 1,2,2 정도인데 카티스템은 빨라요. 그래도 3,4,2,3으로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점도 있어요. 비맥이랑 카티스템은 다 나이 시간은 없어요. 그 나이가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가하잖아요. 요즘에 뭐 전 거 건강한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나이에 비해서 좀 더 건강상태 안 좋은 분들은 빠른 시기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고 그런 나이 제한이 없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다른 치료다 보니 이거를 받는 환자들도 다르겠네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죠.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변체 연골의 10%, 20% 이 정도 위치가 움푹 파여있는 환자들 그런 분들은 이 치료를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ICRS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4단계가 돼야 이게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부위로 멀쩡한데 거기만 딱 4단계로 파여있다. 이런 분들을 그냥 오시면 꼭 제가 손을 붙잡고라도 이거 하셔요라고 합니다.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귀맥은 달라요. 오히려 어느 한 부위가 이렇게 극소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들 도저히 힘들고 내가 연골주사, 뼈주사, 약 다 해봐도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통증괄 줄이고 연골 재생 그리고 연골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주사 치료인 거죠. 그러면 이 비맥 치료는 아까 전에 카티스템 치료하실 때 그레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비맥은 그레이드가? 비맥 같은 경우에는 3, 4단계에 해당하는 연골의 전체 두께에서 50% 이상 손상됐을 때부터 치료가 가능하다. 생각보다 혹할 수도 있겠네요. 혹할 만하죠, 진짜. 오늘은 저희 나기틀 부원장님과 함께 무릎 관절염의 줄기세포 치료들 대표적인 줄기세포 이식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고요. 그렇다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 만약에 관절염으로 치료를 좀 고민이신 분들은 그냥 혼자서 인터넷 찾아서 보지만 마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저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죠? 그럼요. 추후 관절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던데 이런 말씀 너무 많이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이 분야만 민인적 공공이 하시는 분이 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